Baby 까마는 좀있는데 워우 også 개센데 상현 지워봐 지우고싶지 안돼 너무 좋아하는데 상현의 거리나club 오 이거 왜 깨 뒤로 상원어를. 이러면 게임 못하지 아 상현 거리싸움은 개 털렸고 그니까 상현 prze스토터 출신이라 했지 넌 나한테 안돼 인마 들어오던가 들어오던가 넣어오던가 다父아 Q 2명 맞추기 뭐야 이든가 뭐 없었나 지금 괜찮아 뭐하는데? 까비 이거 봐줘 누구야 아무나 봐줘 이 라인 먹고 싶지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라인을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어 먹을만해 이거 먹을만해 뭐든가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다이브를 하던데 아 뭐야 이걸 먹으려 한다고? 한번 들어오든가 죽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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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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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든가 잡아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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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노폴룰룰루 한번 들어오든가 자 한번 들어오든가 오 아 스페 아키러는 건데 뭐하는데? 룰루 노폴리죠? 아 맞게임이야 이거 이게 바로 조나 타릭이란 거야 알았지? 어 상현 이게 바로 정글을 이용하는 플레이 뭐하는데 거기서 다읍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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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재미없어 아 아 지훈이 아니 봐버렸네 이런 젠장 이제 사일러스 1렙 2 여기 그 18초잖아 18초는 뭐야 18초 아냐? 18초 아냐? 어? 그럼 쉬팔초라 할 순 없잖아 아 아니 사일러스 귀엽네 근데 뭐하는데 유리촌장 제대로네 그냥 박아버렸네 여기 이거 시작한대? 먹자 그럼 이거 라인 그냥 당겨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내가 할 때 당기는게 더 좋겠네 상현? 알았지? 밀어줘 바로 그겁니다 아 상현이 기맵하네 왼쪽에서 아 이거 왜 누가 가까이 있었나 아니 아니 아 너무한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상현이 그냥 계속 맞네 초기화되잖아 이거 상현 뭐해? 초기화되죠 어차피 오케이 도백에서 뜬 포션 먹고 오케이 견제 제대로 와 내 뒤로부터 살았고 난 살았어 여기는 졌네 뭐하는데 다행이다 못 잡았으면 큰일 났어 나 직 갔다 올게 내 뒤로부터 볼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겨줘? 당겨줘? 당겨진다 나이스 나이스 이것이 게임 상현 고마워 당겨줘서 어 상현 고마워 상현 맞아 와우 개센데 상현 지워봐 지우고 싶지 안돼 너무 좋아하는데 상현 거리싸움 수고 수고하고 아 상현 거리싸움 개털렸고 그니까 상현 내가 서포트 출신이라 했지 넌 나한테 안 돼 인마 들어오던가 들어오던가 더비어오던가 자식아 아 보여주던가 아 어 루시안 개미소운데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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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지 1렙 오케이 뭐하는데 이리 오던가 보여주던가 보여주던가 뭐하는데 내디리로부터 내디리로부터 바톰 프리징 바톰 프리징 한번 더 오든가 자르마 한번 더 오든가 이거 좀 먹어줘 어우 상현 지금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죠 먹어줘 이거 그것은 VIT 모글리시야 그것은 VIT 모글리시야 한번 더 오든가 자르마 한번 더 오든가 상현 그냥 혼자서 꼼짝 못하죠 어 GS나 먹어줘 빨리 나 못 먹어 마라 프리징 떴어 그냥 어 휠 계속 써 그냥 다 먹어 그냥 나 안 먹어 정비대기 상현 까비 뭐지 Q 사거리 제대로 보여주네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잘 맞는데 상현 뭐하는데 상현 뭐하는데 어 빠르네 어 조진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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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죄송 죄송 상현 나무지네 아주 때리는게 기가 막혀 어 상현 픽수가 좀 소나 타릭은 죽여야지 그렇긴 해 어 죽여야지 지워보던가 그럼 지우지 말던가 아 보여주던가 와나가 없어 상현아 비스킷 하나만 와나 지워보던가 지워보던가 그거는 지울만한데 안녕 상현 대박사건 상현 아이 보여주던가 아이 보여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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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의 성대모사 제대로 했죠 보여주던가 프리징 좀 해줘 집 갔다올게 상현 어 상현 프리징 할게 상현 집 좀 갔다올게 아무것도 못하는거야 상현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이거 핑크 안사 그냥 없어 그냥 핑크 어 뭘사 상현이가 보여주잖아 보여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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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상현 승리가 좀 고프다 내가 내가 저 도난과 보다 형이 택배하는거 같은데 휴면 강등 당했어 상현 나 나 다이아 1이야 지금 젠장할 뭐라고 뭐라고 나 다이아 큐 같이 맞추려도 실패했대요 아 보여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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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2원 고맙다 어 CS 열아올게 루시안 소나 타립보다 CS 적었는데 뭐야 아 도온다 상현 도온다 오케이 잘못이 걸렸고 어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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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보여주던가 22원 고맙다 상현 생각난다 353원 어? 뭐 벌던가 너는 큐 허허 두명 맞추기 벌던가 뭐 없었나 지금 괜찮아 뭐하는데 자비 어? 이 라인 먹고 싶지 될거같이 라인을 먹을 수 있을거같이 라인을 먹을 수 있을거같이 먹을 수 있을거같이 다이브를 하든 아 뭐야 이걸 먹을라 한다고? 죽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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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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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든가 내가 잡아보는가 내가 잡아보는가 내가 잡아보는가 내가 잡아보는가 내가 보든가 뭐하는데 이게 바로 소나 타릭이란거야 알았지 어 상현 이게 바로 정글을 이용하는 플레이 상현 추해 어 이기고 말해 우리처럼 우리는 우리는 지면 다 우리 탓이야 상현 그러던가 보여줄게 그렇긴 해 형 신발 벌써 나왔고 거기 없어 제발 이러지마 상현 완성했다 8분에 상현 나 2천원있어 상현 농담같지? 진짜 2천원있어 어 와 그러는가 보여지는가 와 이걸 때린다고 이걸 때린다고? 보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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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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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신드라 오든가 신드라 오든가 아 왜 안와 이거를 오다가만해 우리 신드라 어 신났네 그냥 불로 먹고 있었는데 신드라 그거까지? 네 나이스 어 네트 커야 인마 어? 상현 이제 우리 육렙이거든? 이제 너 궁궁 맞고 다이브 따라 준비해 일단 룰루 노프린거 체크 됐고 자르반 EQ궁 바로 대기 핑크 맞고 상현 이제 꼼짝 못하죠? 원희러트 백핑 찍고 어 꼼짝 못해 와드 하나 잘해봐 논다 어이 개미지 보든가 상현 뭐하는데 뭐하는데 이것은 Q라고 하는거야 근데 CS왜 내가 안 먹고 있지 밥 먹었다는데 상현 보여주든가 왜 거기있어? 뭐야 그냥 죽으면 되잖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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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거리가 안되고요? 팔았고요? 신드랑 궁맞을걸 탑라인 게이득 밟고요 탑 게이득 수고하시고 게이득 너무 좋고요 그냥 가 어차피 체력 차 어 제발 와줘 제발 와줘 전혀 아니고 궁극기 궁극기 적어도 50초고 미안한데 네 아 아 오 미드 소일킬 나이스 안 따였고 그렇지 안 따여야지 내가 왜 내들여부터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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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했고 상현 서포트 하이 벌썬 났고 상현 서포트 하이 오진다 상현 내가 풀피 만들게 프리징하는 거야 이거? 상현 뭐하는데 어.. 너무.. 너 지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지금 유지력 싸움? 유지력 싸움? 상이형 미안한데 롤 잘하는 사람이 형이야 그렇긴 해 너 잘하면 내가 너 형 해줄게 오오오오 이 녀석 아 안되네 아 이제 안되겠다 응 그렇게 해야겠다 어.. 상이형 미안한데 신발 그거.. 그 신발 있으면 맞추기 힘들어 상이형 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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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여기 정글도 있거든 어.. 제발 와 어.. 그냥 다 죽이게 빨리 와줘 어.. 쫄았어 어.. 재미없다 뭐 가라 그러던가 그러던가 빼 빼 빼 빼 빼 빼 아이 안달아 한 대 맞아주고 비춰주고 상이형 투해 야 스킬 다 쓰고 P스킬 먹기 제발 와 제발 와 열받으니까 상이형 뭐해 딜기가 완전 손해부네 네 뭐하는 짓이야 지금? 왜이럴까 갑자기 어.. 왜이럴 짓이야? 뭐.. 왜이러는거야? 왜이럴까 갑자기 바로 풀피 퇴카님 진짜 왔었네 나이스 진짜 왔었네 나이스 이겼네 심지어 좋네 빠져네 이거 가는 중 죽은거 같긴 해 어 잡았잖아 이거는 아.. 빼 빼 빼 빼 빼 나 풀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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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버려 타치는 있거든 빠져나 아 좀 아쉬운데 그니까 바텀 다 버렸어 아.. 나 좀.. 아.. 아쉽네 바텀 격 버리게 안 어차피 바텀 안 써게 미드만 받아 우리 미드만 쓸거야 상현 왔겠나 어차피 소나 타릭 위력은 라인전이 아니고 라인전 안 할거야 우리 상현이는 벌써 라인전도 졌죠 상현 고맙다 어? 너가 991원 벌어 젖어 잘 쓸게 상현 난 상현이밖에 없어 나도 상현 고마워 상현 고마워 상현 덕분에 4킬 먹었어 우리 바텀 4데스 어박사권 대박사권 상현 미안한데 추해 어.. 진짜 추해 미안한데 그냥 서포트인줄 알고 미드로 뛰었죠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죠 건드렸죠 사실 그러던가 그러던가 우리는.. 우리는 언제나 환영이지 빨리와 빨리와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너무 세지 너무 세지 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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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네 실드 쓰면서 상현 재밌어 아주 상현 재밌어 상현 재밌어 어 나도 힐 있어 아직 난 풀피라고 어 재미없어 탈진있고 yez 상현 więc 야 어 operations 무슨 님 expelled 그치 워낙 힐 때려보든가 가보든가 왜 날 쫓아오는 건데? 어? 재밌어? 어 슬로우 뭐하는데? 뭐해? 날 쫓아오게? 정말 좋지 않은 선택 야 내 다이브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까비 노래 까비까비 어 이거 슬로우 없어 풀키팡하면 죽어 까비 없어 어째 너가 이겨 와 자기한테 써주기 대박 오면 탈퇴 써줄게 풀! 아이 농담이지 아이 진짜농담구분 상현 지금 뚫었잖아 풀있는줄 알고 풀체크도 안하죠 오르면 간첩이지 암 탈퇴 상현 뭐야? 못 들었어 상대 서퍼 티문이 너무 좋대 대박 사건 최고야 상현 난 너밖에 없어 티문 게임 티문 게임 기분 좋겠어 굳이 좀 마 모던가 이거 아쉬워 오케이 딜기완 하튼 버려 전령 있어 어떻게 막아 이거 아 이건 막아야될 것 같은데 가야될 가야겠다 뭐? 상현 뭐래? 뭐? 와 상현 진짜 재미없는 소리 하네 이따 봐 상현 어 이따 이따 한번 겪어봐 어 아주 재밌어 어 재밌어 우리도 전파대 그런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 아주 재밌는데 이거? 상현이 같은 애 죽이기 딱 좋아 그냥 상현이 같은 애 죽이기 딱 좋아 그냥 어 그 뭐 그 뭣 모르고 당하기 좋아 어 그냥 아무도 모르고 까부르는 애들한테 혼내주기 딱 좋아 딱 상현 너 같은 애들이지 상현 나한테 Q평 맞고 아까 죽을뻔 축하하고 안 궁금하고 그 소나 타릭은 그 소나 타릭이 아니고 어 상현 그것은 안 궁금하군 상현이 룰루는 좀 그렇네 느낌 별로다 상현이 룰루 너무 재미없다 그 무빙부터가 일단은 노잼 그 자체야 어 인정도 우리 왜 한거야 그거 재미도 없는거 Q평 버렸어? Q평 버렸어? Q평 모여? 들어가고 뭐하는데? 야 카스 여기 있다 얘 풀업잖아 좀 멀데? 가자 뭐야 이 건방진 녀석 1초 1초 뭐하는데? 헐 뭐해 그냥 빠블로 죽이는거잖아 뿜뿜뿜 거대하게 거대하게 죽어 그냥 어 가만히 알고 상현 이게 그 상현 이게 소나 타릭이야 미안한데 이게 소나야 상현 오케이 상현 상현 내가 소나 좀 해 왕년에 좀 했거든 상현 뭐야 이거 뭐 하게 나랑 화판하게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어? 이걸 박네 이걸 대박이야 아주 근데 우리가 잘한거야 괜찮았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상대가 나빴다 우리가 잘했다 상현 항상 느껴 흑살이 난거는 아무도 모르고 흑살이 난건 누구나 느꼈고 아쉽고 그냥 넘어가는거야 와우 상현 상현 뭐하는건데 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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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잖아 카터스 궁 쓰면 살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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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좋고 흑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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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팀 서포트 너무 못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 오우 슬로우를 맞았는데 미드위아무도 없는데 그냥 큐패기 해버려 와 센데 전혀 아니고 와 상현 진짜 추해 상현 와 방금 뭐라 그랬어? 진짜 대박사건이야 당연 그래 그냥 뭐 금풍으로 하네 와 카성이 벌써 넣는다고? 세상에 당연히 너도 인간이고 나이스! 못 죽여! 역시 저것은 기정사실이고 쌍무요정 체오닝 좋았고 좋았다 어 저거 뭐야 지훈 뭐야 달려 달려 그냥 달려 당연히 수고했고 아 안죽고 절대 안죽고 상현 뭐하냐? 상현 다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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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풀쓸래? 하나 둘 셋 상현 죽어 잘가고 상현 뭐해? 룰루노프리고 내가 풀쓴다 했지 상현 소나타릭 마테지로 하면 된다면서 장난이 아니네 아주 상현 그정도로 니가 뭐 소포터냐? 이 정도는 돼야지 어? 우리 정도는 돼야지 상현 미안한데 소나타릭 그 소나타릭은 재미가 없었어 상현 난 버프에 목숨을 걸었어 상현 너도 우리처럼 하라고 상현 열심히 좀 해봐 이게 안좋을 수가 없어 난 목숨을 걸었다고 이 속에 그냥 돌아버려 그냥 어?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지 상현 미안한데 웅원으로 대지 말아줘 시끄러워 어깨 상현 멘탈 제대로 나갖고 와 와드까지 고마워 궁 돌았고 우리 상현은 어떻게 죽일까? 상현 야 드래곤몽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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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뭐하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뒤에 노말하다 아예 퍼려 어깨 잡았죠? 미안한데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 우리 훌피고 어쓰 놈아 상현 미안한데 내 소나는 절대 죽대야 나 상현 깨단 갔고 카사스 노궁 갑자기? 아니 바룸 모르는데 우리가 버벗었는데 이미 버룸을 미안하다 상현 상현 너 소나 뺏었으면 금방 죽었어 그렇긴 해 상현 나 제이스 하려고 그랬어 재밌다 상현 고맙다 상현 밖에 없다 역시 소나 타릭이면 아니 소나 뺏어가면 그냥 야수호 타릭하자 그냥 죽여버려 어 상현 상현에만 죽여 그냥 또 꼼짝 못하면서 또 또 아유 억울해 또 짹겨버리겠지 상현 아 노플이니까 나가지 말아야겠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어 다 모였네 뭐하는데 너네 와 2대1을 쫀다고? 어 진짜 추하다 추해 상현 너무 아쉬워 나이스는 싸웠어 솔직히 아 와드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그거지 나이스 이겼지 이거는 뭐해 어디갔어 뭐해 아니 뭐하냐고 대체 뭐해 대체 뭐해 그게 탱커야 그게? 어? 그럴거면 그냥 그 폭풍 날 켜나가 다 앉아 다 앉아 죽고 왜 뭐하는데 재미없어 그냥 걸어가서 다 맞아줘 그냥 피해주고 피해주고 다 피해 그냥 나 미안한데 상현이 못한게 없어 우리가 잘한것 뿐이야 그렇지 상현 항상 너의 위애가 있다며 느껴라 상현 넌 잘했어 다만 우리가 더 잘했을 뿐 피가 안 달아 우리는 피 좀 달고 싶어 피가 안 달아 마술은 없어도 되네 이거 마난 무한이야 쓸게 없어 집중 갔다올게 상현아 어 신드라님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다 왔어요 어 신드라님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신드라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마른 오던가 오던가 수호자도 있는데 오던가 수호자 대박사건 상현 때문에 게임 너무 재밌고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뭐 더해도 되긴 하는데 어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상현 갈게 상현 우리 갈게 상현 집가서 3000골드 써올게 상현 난 2400골드 써올게 상현 너가 1000골드 덜 써오라고 하면 덜 써올게 너 덕분이야 상현 상현이 밖에 없어 우리는 상현 널 널 위해서 내가 대천사의 지팡이 살게 상현 잘못했어 상현 열 받았네 상현 어 열이 제대로 받네 상현이 미안해 지면 할 말이 없긴 해 응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겼어야지 그러게 나 혼자 있는데 나 좀 죽여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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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상현 어디 가는데 나 좀 도망 잘 치네 꽁지 빠지게 하하하하 하하 저 거고만 기다려요 풀피치를 하울게 하하하하 하하하핫 하하하하 상연 우리 게임 이겨도 돼? 상연? 너무 쉬운데 게임이? 상연 미안한데 너무 재밌어 게임 아 거의 다 졌는데 아 거의 다 졌는데 겨우 이겼네 수고! 수고하시고 아 간단해 너! 너무 쉬워 너무 쉽다 진짜로 상연 너의 오만함이야 상연 상연? 너 맨 처음에 뭐 아무것도 없다 했어 상연아 뭐 영데스 뭐야 이거? 죽을 수가 없네 상연이 잘했어 근데 상연아 상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